메디치 가문 당시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 되었고 교황을 두 명이나 배출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등 수많은 인물을 키워낸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문은 이런 식의 소개도 있습니다 이 가문은 중세의 낡은 시스템을 마감하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주역 역할을 했다 이 가문은 무려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르네상스와 예술에 이바지한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엄청난 가문인데요 그냥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여기서 다 배출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문이 가진 놀라운 점은 이 한 가문에서 거대한 중세의 낡은 시스템을 마감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주역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포인트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메디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과 부제를 가지고 제 관심사로 이것들을 엮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무려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 책 속에 그래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모든 것을 얻는다 제가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모든 것을 얻는다 이 정신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보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 메디치 가문의 실질적인 창업자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조반리, 디, 비치, 대, 메디치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힘들겠다 이름이 외울 수가 없이 긴데요 이 메디치 가문의 창업자인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가문을 만들게 됐나 이게 저자가 사자성의 두 가지로 이분의 철학을 요약을 해놓았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이 메디치 가문이 갖고 있던 가훈 신조가 유약겸하라는 사자성으로 요약된다 유약겸하가 뭐냐 하니까 약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다 이게 유약겸하예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갖고 있는 신조가 뭐냐 하면 너의 유능함을 드러내지 마라 너의 유능함을 드러내지 말고 뒤로 감추어라 온화해야 된다 몸을 낮추어야 된다 조용히 처신해라 이런 게 이 가문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포인트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낮아짐의 정신하고 부합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메디치 가문이 갖고 있던 두 번째 신조가 뭐냐 하니까 사자성으로 여민동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민동락이란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게 여민동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이 갖고 있던 정신 중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다가 시선을 맞추어야 된다 또 피렌즈 시민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추진하면 안 된다 이게 이 메디치 가문이 갖고 있는 기업 경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메디치 가문이 갖고 있는 기업 경영의 대원칙은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옳은 일이란 게 바로 언제나 대중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영 원칙이 사업을 하는 경영 원칙이 이게 메디치 가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라면 이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들을 사업에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기는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포기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아부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여민동락의 정신이구나 이게 함께 즐거움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흐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즉시 이제 이 주님을 고발하려고 두 눈 부럽더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가지셨던 정신 그래서 이제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고는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다음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까 그 메디치 가문이 사업 기업 경영의 대원칙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은 이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유익한 거 이게 옳은 일이다 그 정신하고 너무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몇 주간 저의 목표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 그러잖아요 왜 위기입니까?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독교는 매력이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 첫 출발이 예수님의 이 정신을 놓친 거거든요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 뭐였습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한국교회가 70년대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독소가 함께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나쁜 의도로 그랬겠습니까만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숫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나면 관심사가 지금 몇 명 출석하느냐 나쁜 의도로 묻는 건 아니지만 관심사가 여기 좀 많아진 거 아닙니까?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요 숫자의 관심을 가지는 그 순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죽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 2만 명 모입니다 그 안에 2만 명 안에 사람이 보입니까? 그게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걸 거시고 그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발당한다 할지라도 그 손마른 장애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중심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게 사람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사람 숫자가 중요하고 그 숫자를 담을 수 있는 큰 건물이 중요하고 규모가 중요하고 이렇게 돼가면 이제 사람은 그 규모를 채우기 위해 동원된 도구에 불과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병을 주셨어요 이게 그냥 멋지게 잘 이루어졌다 29교회가 독립을 했다 자립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슬퍼요 계속 슬픕니다 왜 슬픈가 하니까 떠나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자꾸 많은 게 자꾸 드러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목회를 한 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지금 아픔이 되고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방향을 환대, 이 환대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색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1절은 아무 특이한 게 없는데요 2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무더운 한낮 뜨거운 땡뼈 아래에 나그네 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변장하고 오신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한 땡뼈 차에 여기 1절에 나오는 날이 뜨거울 때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면 한낮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그러면 상상할 수 있죠 그냥 땀이 비오듯 흐르고 옷이 땀에 젖어있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셨을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왜 나타나셨나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1절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강조점이 없이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강조점이 확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여기에 접속사 그르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이게 A문장과 B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8장 1절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17장 그 앞에 나오는 17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일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 표현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셨나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점검해 보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러 이게 참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요 성경에 보면 신약으로 오면 구약의 할례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로마스 2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물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여러 군데에서 설명한 걸 제가 여러 개를 다 정리를 했다가 하나만 읽어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신명기 30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낙은해로 변장하셔서 뭘 체크하는 겁니까? 중동지역의 가장 뜨거운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온 이 낙은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점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보기도예요 그 타락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요구하시거든요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아브라함에게 점검하셨던 그 잣대로 여러분이 점검한다면 난 그동안 모태신앙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나 하나님 안 믿었어 나는 예수님 안 믿었어 십자가 어떻게 믿냐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가 온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짜 변화된 크리스찬인지를 점검하는 강력한 잣대가 나 근데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정신을 여러 군데서 언급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남편들이여로도 나오는 똑같은 요구가 나오잖아요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환대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남자가 더 섬겨야 된다 여자가 더 섬겨야 된다 이순을 하지 말고 정말 이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온 예수님일지도 모른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약간의 부작용이랄까요?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는가 하면 제가 이제 낮 동안에 주중에는 상담이나 교역자랑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추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오후에 2시에 한 팀을 약속을 하고 또 3시에 어떤 분과 약속을 하고 4시에 어떤 분과 약속을 하고 또 5시에 약속을 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2시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나면 그분이 가시면 요 근래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변장하고 하나님이 다녀가신 건가?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했어야 되지? 내 쪽에 무성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쑥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에 하고 3시에 다른 사람하고 4시에 어떤 분을 상담하고 5시에 하면 어떨 때는 피곤해요 이게 막 그냥 어떨 때는 화장실도 못 가요 바로 나가고 바로 들어오고 바로 나가시고 바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좀 지치고 이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또 제 아내가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 많이 했죠? 목소리에서 이제 말 많이 한 게 답도 배인데요 그래서 제가 5시 스케줄은 다음으로 미룰 걸 그랬나? 그러면 요 근래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시에 변장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 정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 정말 죽게 하듯이 해라 그리고 또 골로세스 3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그다음 보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의 강력한 교회 목표를 환대로 잡은 거예요 환대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꽉꽉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테스트했으면 분당 우리에게 반드시 저는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관심을 별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핑곗거리가 됐는데 이걸 내년에 한번 뛰어넘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적인 행사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 전후로 혹은 성탄절 이후에 연말이라 할 때 꼭 주변에 여러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우리 다락방이나 여러분 가정으로 좀 초대하실 수 없을까요? 이번에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중에도 좀 소외받는 사람 좀 세상의 약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변장하고 오신 것 같은 땀을 뻘뻘 흘리는 좀 지쳐 보이는 어떤 약한 사람 그런 분들을 우리 가정에 한번 좀 초대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성탄절의 정신 아닐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일만성도 파손 운동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와서 막 칭찬하고 이런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일만성도 파손 운동이 잘 이루어진 게 마음에 별로 크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슬픔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떠나가버린 분들이 더 기회가 없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대로 성격으로 대접을 잘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정말 한번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1시간 단위로 내가 오후 6시까지 만나 그래서 내가 한 8명을 매일매일 내가 365일 만나봐야 우리 성도 내가 몇 명이나 만나겠냐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데까지는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섬기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만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메디치 가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 정신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아브라함을 쭉 분석해 보면서 부러워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분명히 합격했을 겁니다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을 거예요 성경을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변장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반응 포문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달려나가 영접하면 몸을 땅에 굽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셋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왜 막 달려갔을까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의 가장 뜨거운 그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온 낯선 세 사람의 낙은해를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배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살아에게 이르되 속히 급히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저는요 내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거 이미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정말 변장하고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 아브라함이지만 그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 지쳐 보이는 그 낙은해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섬기는 태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여튼 저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 갖고 다 하지 말 갖고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들었던 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이 테스트를 내년에 해보자는 겁니다 꼭 교회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대접해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접하는 그게 우리 수구하는 경비 아저씨라 할지라도 이게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떤 주변의 어떤 무명의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저는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 목표가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환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오든지 처음 오든지 창립 때부터 오셨던 분이든지 그런 거 구분 짓지 않고 서로 환영해 주고 예배 드릴 때만 형제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부터 언제든지 넉넉하게 내 뒤에 차를 나보다 먼저 가도록 양보해 주는 일을 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게 그게 제 꿈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분당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평 우리 마을 이게 지금 허가도 잘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게 계속 늦어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길 지경이었는데 근래에 대해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평 우리 마을 오픈을 계속 늦추어 주심으로 진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근래에 가평 우리 마을의 방향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추진하는 가평 우리 마을은 하나님의 환대가 이루어지는 데기를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지친 이들의 쉼터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가평 우리 마을의 목표를 좀 나눌 테니까요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세요 저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을 좀 어슬프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로 그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서 100번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내 돈 내산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내 돈으로 커피 사 마시고 내가 내 돈으로 숙박하고 이게 100번대고요 그런데 가평 우리 마을에서 중요한 건 200번대입니다 200번대가 뭐냐 이게 이제 너무나 지쳐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우리 장애인 어머니들은 참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지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꿈을 꿔요 가평 우리 마을에 200번대 이제 지쳐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을 거기에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가평 우리 마을에서 1박 2일로 혹은 어떨 때는 좀 더 많은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2박 3일로 극진히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환대가 필요한 또 부부가 계시거든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의 60%인가 70%가 우울증이래요 그만큼 지쳐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가평 우리 마을에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분들을 일정한 숫자를 초대를 해서 가평 우리 마을에서 쉬게 해드리는 거 이게 200번대예요 또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지쳐있는 어떤 그룹이 있다 그거 알려주시면 누구를 막 나오고 초대해서 어떤 회비 이런 거 없이 완전히 성겨드리는 이런 것들이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번대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공익대요 가평 우리 마을은 일반 교회의 수련회 장소로 우리는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0명 미만의 개척교회 수련회 장소로 적합하도록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학교 수련회 또 교회에 있는 장애인 부서 수련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분들에게 이 공간을 빌려줄 수 있도록 300번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제가 다 설명을 설교 시간에 못 드리니까요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꿈꾸는 가평 우리 마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진짜 방향 잡았으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오픈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가평 우리 마을은 정말 지친 이들이 모여드는 곳 하나님의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년도 분당 우리 교회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구호를 좀 따왔는데요 두 가지 새해에 분당 우리 교회 새해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이 구호가 굉장히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뭐냐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예요 4절에서 따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변장하고 오신 하나님께 나그네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거는요 너무 강렬한 땡뼈 아래 지쳐있는 육신을 배려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지친 몸의 피로를 채워주는 환대라면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난무하기를 바라는 구호가 이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5절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4절이요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게 지친 몸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환대라면 5절은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동물이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몸 편하다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정신이 이게 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 두 구호가 정말 내년에 우리 인삿말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바로 이 나무 아래에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예배 시간에 조는 분에 절대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톤이요 이게 피곤할 때 들으면 좀 신경찔라는 톤이잖아요 날카로워 가지고 내가 반성해요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소리를 많이 줄이겠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대한 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분담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이 지친 자들이 상쾌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힘을 얻는다면 그렇게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또 다른 차원에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담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쉼터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환대가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가정 가정으로 좀 어지간하면 식사 초대하고 차 마시러 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정을 개방 안 하잖아요 내년에 진짜 제가 이 캠페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잘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신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저 이제 우리 할 일 했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미 예고해 드렸잖아요 11교회를 이미 개척한 교회 중에 조금만 더 후원해 드리면 세워 잘 부응하게 될 11교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1교회를 이제 지금 선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목계 철학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론을 배우는 겁니다 세미나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요 원래 12월 말에 이제 이거를 선정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한 석 달을 미루었습니다 내년 3월 1일 날 3월 첫 주일 날 이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이번 겨울에 이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론을 가르쳐 드리고 싶고 목회론을 그들에게 지도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첫 주부터 이제 11교회가 발표가 되면 한 교회당 4억 원을 후원할 계획이에요 2억 원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후원할 거고요 나머지 2억 원은 29교회가 이번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가 한 250억 전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드림센터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이제 융자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스물아웃 목사들한테 이거 다 갚아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막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분당 우리 교회로 갚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꿈으로 갚자 그래서 이제 스물아웃 교회에 한 250억 들어간 금액을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립이 되고 재정이 되면 이 통장으로 우리 교회를 갚는 게 아니라 이 꿈의 통장으로 이것으로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해에 11교회가 세워지면 분당 우리 교회가 2억 원을 새롭게 부담을 하고 이 통장에서 이제 2억씩 해서 22억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출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꿈은 지금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한국 교회에 조금만 후 나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을 권역별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수도권을 이제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충청도권 그 다음에 전라도권 그 다음에 경상도권 그 다음에 강원도권 그 다음에 제주도권 어디가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 뽑기를 할지 그래서 이제 1년에 적어도 한 10교회 정도씩 이제 한 4억 정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해 철학을 가르치고 교회를 잘 승기도록 해서 여러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이 한 교회가 이제 매년 전국에 있는 교회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대하고 29교회랑 연대하고 지금 이미 11교회 선발하는 이 일에는 제가 참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지금 연대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좀 어두운 분이 계신데요 아이고 어디가 끝난 줄 알지 또 하는 거야? 또 할 거예요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나쁘게 미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친 이웃을 섬기고 낙은해를 섬기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세요 내년에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선행돼서 주신 하나님의 환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던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주시고 환대해 주셨는가를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환대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정신의 부자가 있잖아요 경주 최부자 경주 최부자 가문에서 외쳤던 구호를 아시죠? 백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감히 분당우류교회가 이 꿈을 꾸기 원합니다 분당우류교회가 여기 있음으로는 말이미 아마 상징적입니다 백미 안에 있는 영적으로 굶는 사람 육적으로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왜 우리의 꿈은 이렇게 작으냐고요 큰 꿈을 꾸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 모두가 먼저 누리면서 내년에 분당우류교회는 거대한 나무 그늘이 만들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환대를 먼저 경험하고 낙은이들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그런 가슴벅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성탄절 헌금은요 전액 이 꿈에다가 이제 시더머니가 될 겁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제 열한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 강원도권, 제주도권 매년 권력을 우리가 로테이션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꿈을 꿀 텐데 다음 주일 성탄 헌금은 그 시더머니가 마련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꿈꾸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이 귀한 가사를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치셨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게 자꾸 병을 주세요 제게 자꾸 병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아픔을 주시는 건 그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여러분 정말 내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환대 가평 우리 마을이 정말 빨리 오픈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장애인들 부모님들 그곳에서 자녀 기능으로 수고한 분들이 참 초대받아서 정말 대접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일들 우리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권역별로 작은 교회들이 참 불같이 일어나는 일을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환대의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그 자격 없는데도 환대를 누렸는지 제가 가장 많이 누렸고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실 동안에 우리 크신 하나님을 좀 크게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좀 더 큰 꿈을 꾸고 크신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찬양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너희 하실 주님께 여러분 꼭 꾸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넘치도록 너희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십시오 내 모든 영광 죽게 맡겨라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환대를 누리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지치고 피곤하고 시달린 주님의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더라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십시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죽게 맡겨라 내 모든 영광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십시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불어내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소 그분의 은혜의 환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자격 없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환대로 우리를 거두어 주셨던가 올 한 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훈낭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그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런 하나님의 환대의 은혜의 감격이 일어난다면 가두어두지 않고 헐려보내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거대한 나무거늘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환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행을 하시는 주시옵소서 마음의 한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을 급진히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의무가 있는 우리 이런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도 지친 나그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의 소수님들과 종이 더불어서 아버지의 교회는 거대한 환대의 공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버지 대정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남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지치지 않는 그를 향하여 이 일을 잘 하시는 이 어려움을 받지 낭심되지만 그런 신호서를 초대하여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들 여기에 있는 부대한 남부들이 원합니다 나무 아래에 일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실 뒤에 그렇게 따라가소서 많은 일은 그로이 우리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낼 짓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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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심하게 대단하여 입Ooh 아버지 기억하며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환대받으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기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변질되어 흘러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 이 은혜의 감격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너무나 힘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받은 그 자가 먼저 회복을 경험한 자가 내미는 그 손으로 아버지 지친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그대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에서 아버지 일어난 일들을 꿈을 꿉니다 그것이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고 경험하는 동산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에게 참 조건 없이 성기고 베푸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소망으로 그렇게 기쁜 가운데 한 주를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